안녕하세요 복싱과 삶의 3분 12라운드 3.1.2 입니다. 복싱을 통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소개하는 우리의 3분 12라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연입니다. 첫번째 사연은 민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분 2라운드 32.32 복사 민우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tv에서 구기종목을 포함해 여러 스포츠를 중계하고 친구들과 함께 따라하기도 해봤지만 항상 복싱을 볼 때면 두근거리고 복싱을 배우지도 않은 시절에 쉐도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엔 복싱장도 주변에 없었고 가정형편도 좋지 않았으며 주변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복싱은 해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복싱으로 상무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침낭을 팔에 끼우고 스파링을 해보자고 했다가 팔도 한번 못 뻗어보고 신나게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우 이건 큰 도전을 하셨네요. 자 그러다 첫 직장을 구하고 수입이 생기자마자 바로 직장 근처 복싱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잘 정도 됐을 때부터 스파링을 약하게 시작했었는데 맞아도 긴장 때문인지 전혀 아프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도 안되고 체력도 부족하니 힘 조절이 전혀 안됐었고 풀스윙으로 오버훅을 날렸던게 상대에게 카운터로 들어갔고 상대분은 다운되셨습니다. 힘 조절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바람에 사과를 거듭해서 했고 또한 상대분은 괜찮다고 주먹 쐬시다고 심지어 칭찬까지 해주시는 정말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시는지 저도 그분처럼 대인배가 되려고 노력중입니다. 복싱을 시작하고부터 뭔가 관절 마디 마디가 아프지만 시작하기 전보다 자신감도 훨씬 넘치고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조만간 있을 생활체육 대회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하게 복싱하세요. 화이팅! 맞아요. 이게 첫 스파링을 할 때는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스파링할 때는 막상 맞아도 막 진짜 아프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잘 안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긴장 때문일 수도 있고 집중해서 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리버샷, 바디샷이나 그런 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냥 헤드기어 위에 맞는 거나 이런 것들은 까지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 엄청 아프다 이런 생각은 당장에는 안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체육 대회를 나가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진짜 아무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있을 생활체육 대회도 나가신다고 하니까 부상 없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번째 사연은 파핀호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2살 서울 거주하는 두 아이 아빠 김땡땡입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복싱을 시작한 건 17살 고도비만인 시절이었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친구를 따라 살이나 한번 빼보자 하고 시작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운동이 30kg 감량 성공과 함께 소심했던 제 인생에 자신감을 가득 불어넣어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의 꿈은 복싱이 아니었기에 오랜 기간 복싱을 접고 프로 댄서와 아동복 장사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운동 없이 수년을 지내왔고 어느덧 제 몸은 어릴 때보다 더한 126kg라는 거대한 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터진 코로나 그리고 사업 실패 평생을 노력해서 이룬 나의 사업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얼 하고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래 일단 건강이라도 챙겨서 몸이라도 만들고 살이나 빼자 하고 인생에서 첫 성공을 맛보게 해줬던 복싱이 생각나서 다시 시작하였고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복싱이란 스포츠로 건강을 차츰차츰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역시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126kg였던 몸은 이제 97kg 31살에 다시 시작한 복싱이 지금 저의 새로운 제2의 길이 되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평생 춤만 추고 장사만 했던 청년이 이제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복싱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치지만 더 나아가 유명한 선수 또는 좋은 트레이너 및 관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4라운드쯤 되었을까요? 이기다가도 지고 지다가도 이기고 모든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경기처럼 저도 12라운드의 긴 시간 속에서 이제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자신감을 안겨준 복싱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줬던 복싱 직업이 일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느끼게 해준 복싱 저는 복싱을 사랑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확실히 춤을 추셨던 분들이 복싱을 좀 빨리 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몸 쓰는 법을 알아서 그런가? 일단 호두님께서는 예쁜 가족 사진과 함께 멋진 체육관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관원분들과 함께 멋진 지도를 하며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모습이 상상돼서 제가 다 흐뭇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사연은 오비맥주 영업팀 20대 여폭서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복싱판에서 조금 생소한 20대 여자 복서입니다. 저는 2020년 7월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복싱을 시작해서 횟수로는 이제 4년 차가 되었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삶 속에서 복싱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나누고 싶었고 또 3122 글로리라는 브랜드 의미가 3분 12라운드를 준비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모두 영광이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한 느낌이랄까요? 조금 재수 없지만 중고등학교 때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벼락치기로 성적도 원하는 만큼 나왔고 현역으로 무난하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평범하게 어떤 걱정이라는 걸 해보지 않고 즐겁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막학기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자소서를 다듬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칼 졸업 후 취업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면접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준비할 만큼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필 알고 지내던 동생이 그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인스타 스토리에 뜨더라고요. 음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취업시장은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만 생각하면서 왜 나는 안 됐는데 걔는 됐을까? 라는 생각에 스펙부터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난생 처음 우울감에 젖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상반기를 날렸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그때가 인생 최대 몸무게까지도 찍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위로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세요. 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많은 치료법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숨박수와 호흡수가 빨라지고 몸이 덥다고 느끼는 강도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면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러닝을 했고 날이 더워지니 실내 운동을 찾아야 했어요. 예전에 친구 따라 필라테스를 갔다가 정적인 움직임들이 저와는 맞지 않아 돈을 날렸던 경험이 있어서 보다 동적이고 유산소와 무산소가 더해진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던 차에 집에서 5분 거리 복싱장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뻘뻘 땀 흘리며 샌드백을 치는 모습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싱이라는 운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들 속으로는 결과로 타인을 평가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뭔가 성취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싱을 하며 그 생각은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싱은 그날 배운 콤비 하나도 그날 안에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정복하려고 해봤자 이길 수 없는 운동이고 복싱장에 자주 간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얻을 수 있는 건 관장님이 애정뿐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다만 꾸준히 복싱장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정직하게 살도 빠지고 조그맣지만 팔 근육도 생기고 어? 내가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었나? 하면서 이미 번쩍 들어버리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즐겁고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생각해온 방식 자체가 바뀐 셈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복싱을 할 줄 알게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미트, 샌드백 치는 것도 재밌지만 스파링은 어떤 느낌일까? 그때 관장님이 그랬어요. 잘못 맞으면 얼굴 보을 수도 있고 여잔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여잔데? 굳이? 라는 이 두 단어에 전 꽂혔어요. 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싶어서 우겨서 결국 당시 7년차 아주머니와 첫 스파링을 잡았어요. 물론 결과는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죠. 다치지는 않았는데 목에서 비릿한 쇠맛이 나더라고요. 아마 관장님은 제가 이제 막 재미를 붙였는데 스파링 때문에 두려워서 그만둘까봐 걱정하신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스파링이 취업이랑 원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이 없는 상대를 만나서 그 상대에 맞게 전략적으로 싸워도 정답을 찾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려면 빠른 시간 안에 상대 스타일을 파악해서 영리하게 운영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싱을 그만두는 게 아닌 더 많은 회원들과 메스든 풀 스파링을 붙여달라고 관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중학생부터 50대 회원까지 많은 분들과 링 위에서 만났고 스파링이 너무 재밌어서 즐기게 되니까 생활체육 대회까지도 나가서 결국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즈음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부사장님이 자소서에 복싱을 한다고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안 힘드냐?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살면서 배움의 태도로 무언가 꾸준히 해온 건 복싱이 유일합니다. 최종 면접까지 온 이 과정이 모두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복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더욱 성실히 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싱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오비맥주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복싱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제 업무 또한 복싱과 닮은 점이 참 많다고 느껴요. 그만큼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복싱을 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치열하고 행복하게 복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사연을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복싱에 대한 로망에서 시작해 삶의 활력을 얻은 이야기 인생의 4라운드에 접어든 코치님의 멋진 이야기 그리고 복싱을 통해 삶의 치열함을 되찾고 내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된 오비맥주 영업팀 20대 여폭서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언젠가 어딘가에서 복싱을 시작하고 작은 삶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세 분께는 인스타 공지 드린대로 312 상품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연은 언제나 환영이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복싱을 통한 삶의 변화 우리 각자의 3분 12라운드 312는 당신의 12라운드까지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